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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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그럼 또 어떤 잠바리가 올지 안녕하세요 어이구! 안녕하세요 파트리샤? 네 아유 왔다 왔다! 아 낯가려 왜 낯을 가려 왜? 파트리샤가 여길 찾아왔어? 네 제가 왔어요 조나단을 뛰어넘고 싶구만 네 저 오빠보다 좀 더 유명해지고 싶어가지고 네가 충분히 더 매력이 있거든? 걱정하지 마 오늘 여기서 편하게 있어 아 그냥 편하게 있어요? 그리고 내가 지금 말투가 너한테 소리를 치지만 화가 난 게 아니야 내 직업이 화가야 화가 그리고 여기 화방이고 understand? understand yes 발음 뭐야? 어 발음 되게 좋아요 왜 좋지? 발음만 좋아요 어 그랬어? 파트리샤가 아직까지 파트라 씨보다는 안 유명해 그치? 파트라 씨로 이름을 지치고 그랬어? 부모님께서 또 이렇게 파트리샤 아 부모님? 소중한 이름이 근데 거기 왜 나갔어? 어디요? 그 아이스크림 파는 데 거기 아이스크림 밸런스 게임이야 이윤진 이진호 골라 이윤진호 오케이 좋았어 파트리샤 여기 물감이 있지? 하나 골라봐 오늘 토크 강도니까 아 빨간색 빨간색? 네 아 매운맛인데 괜찮겠어? 랩 오늘 토크 그럼 맵게 가겠어 아주 어? 좋아요 내가 화를 내둬? 네 그냥 이해해 알았어? 아 알죠 너 몇 살이지? 나 21살 그럼 알 거 다 알 거 아니야 반말해 반말할게 성인 아니야 성인 아 그렇지 그렇지 평소에 뭐하고 지내? 서울로 아예 왔지 지금? 아예까진 아닌데 어 일이 없으면 광주에 있지 그럼 서울에 오면 오빠 집에서 자고? 그렇지 그렇지 오빠가 잘해줘? 잘해줘 솔직히 오빠가 시샘해 안 해 조나단 말고 혼자 개인적으로 다른 방송에 나가고 약간 좀 질투하긴 하지 오늘 좀 물어봤어? 진호 오빠 보러 간다 그래 그러니까 뭐래? 혼자가? 오빠가 나 같은 여자 만났으면 좋겠다 왜? 오빠가 좀 오빠를 좀 이해해줄 수 있는 나같이 마음이 결국 지자랑이 나같이 마음이 넓고 극중적인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나 같은 여동생 어때? 좋지 진짜? 호적 들어올래? 이씨로 바꿔야 돼 아 그래?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? 이트리샤지 이파트리샤지? 혹시 내 성을 알아? 아니 몰라 난 파우시가 아니거든 이트리샤지 이트리샤 그런 분들이 많아 파트리샤 아 성이 파시죠 진짜로 성은 뭐야? 윤비 윤비 응 파트라씨도 요즘에 파트라씨는 누구야? 리샤 리샤라고 할게 그냥 리샤 리샤 고양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니야 아니지 아니야 어디였지? 홍거민주공화국 홍거민주공화국이었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리샤가 한국에 몇 살 때 왔지? 나는 여덟 살 그럼 13년 됐네? 어 어떤 거 같아? 한국 좋아 안 좋아? 한국 너무 좋아 다들 정이 되게 많아 한국에 진짜 이거는 너무 좋은 거 같아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? 배달 배달이 되게 빨리 되지 그치? 어 뭐 자주 시켜 먹어? 나는 물맛국수 어? 물맛국수는 의외네 나도 물맛국수를 그렇게 막 자주 안 먹는데 아 그래 어어 리샤는 나난이보다 본인이 더 나은 점이 뭐라고 생각해? 나는 오빠보다 솔직히 리액션이 더 좋아 리샤가 리액션 잘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우리 여기 방송에서 정말 표정 부자야 이거 한 번 보여주자고 어 좋아 좋아 자 처음엔 무표정 자 내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표정 아 잘한다 잘해 잘하고 있어 리샤는 유명해지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었어요? 연예인들 만나는 게 나는 누구 좋아해? 나는 어 혜준님 좋아해 김혜진 혜준이한테 영상 편지 써 아 부끄러워 혜준님 저희 곧 봐요 곧 봐요 진짜 봐요 진짜 봤으면 좋겠어요 혜준님 리샤가 유명해지려면 체크리스트를 내가 좀 봐야겠거든? 남들은 미쳐 눈치채지 못한 나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에 어 있다라고 했어 단점이 뭐야 리샤가 나는 되게 활발한 성격인데 어 사람한테 잘 치여 상처를 되게 쉽게 받아 요새 이제 좀 바쁘다 보니까 바쁜 척 한다 어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데 응 어차피 너가 가서 하는 일은 웃는 것밖에 없냐 친구들이? 어 그런 친구가 있었어 그게 친구야? 실명 거론하지 말고 화 한 번 내봐 그래? 어 나 친구라고 생각하고 야! 니가 어 그렇게 뒷말하면 내가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야 안 변했어 나 똑같아 그리고 니 성격 때문에 내가 안 만나 주는 거야 오케이 알았지? 아 그래 알았어 어 리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했던 나쁜 짓이 기억난다에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뭐 과자를 사오면 막 몰래 막 가가지고 막 먹고 막 없어지고 막 서로 싸우고 그랬어 응 근데 어느 날은 내가 너무 먹고 싶은 음료수가 있었는데 그거 냉장고에다 뒀단 말이야 근데 오빠가 마실 것 같아서 내가 거기다가 침을 내수러 그걸 놔두고 이제 학교를 갔다 왔단 말이야 근데 음료수가 많이 없어지니까 아 오빠 왜 그랬어 이러고 속으로 나 침을 마셨네 이러면서 내가 먹고 셀럽이 되기 위해 나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했어 멘탈이 어느 부분에 약한 거야? 나는 악플을 못 봐 댓글을 웬만하면 안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맞아 근데 보게 돼 맞아 진짜 궁금하니까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써쓰는 거야 어떤 악플을 달려? 리샤는? 못생겼다 이런 악플도 있고 아니 그거는 그냥 뭐 그 사람의 얼굴을 넌 못 봤잖아 그 사람의 심각성이 없는 거야 리샤보다 못생긴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이렇게 해결이 됐어 왔으니까 그림 한 번 그려보자 그림? 어 그림 잘 그려? 나 진짜 못 그려 그럼 어디 한 번 못 그려봐 주제는 리샤가 생각하는 셀럽의 이미지를 여기다 그려줘 한 번 그려볼게 다 했어 리샤 그림 한 번 보자 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어때? 이게 뭔 그림이야? 비행기고 미국 가는 비행기거든? 아 그래서 알파벨에서 쓴 거야? 그리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내 모습 근데 이제 그림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색깔이 없는데 별로 파란색을 강조한 거 보니까 리샤는 그냥 밝은 사람 아 진짜? 어 아 이걸로도 내 심리가 이렇게 당연하지 아 멋있다 그리고 비행기 떨어진 거야 근데? 못 다 놓친 거야? 미국은 왜 가보고 싶어? 좀 자유롭게 놀아보고 싶어 프리한 어 프리하게 옷도 마음대로 입고 어 아니 미국 가고 싶으면 리샤가 셀럽이 돼야지 셀럽이 되려면 뭐야 광고도 찍어야지 광고 한 편 찍어볼까? 아 글쎄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라 그랬지? 물 맛 국수 물 맛 국수 광고 한 번 찍자고 맛 국수 자 가겠습니다 하이 큐 오빠는 안 줄 거야 마지막에 끝내죠 엔딩에 오빠는 안 줄 거야 나만 먹을 거니까 음 음 진짜 눈말들 어땠어? 제일 화방 왔는데 너무 좋았어 오빠가 너무 편안하게 해줘서 내가 정말 이제 셀럽이 되기 위해 뭘 해야 되는지도 이제 알겠어 너 멘탈이 약하다고 했잖아 악플 너를 모르는 사람들이 쓰는 거야 응 그 댓글에 넘어가지 말고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 그 다음에 오빠보다 더 유명하고 싶다고? 아니야 조나단은 조나단 파트리샤는 파트리샤야 어차피 돈 벌어도 다 너네 가족 돈이잖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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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불러줘 알았어 또 봐 얼른 가 빨리 어 오늘 파트리샤 그림까지 완성 자 여기다 놓으면 딱 막혔다 하하 여기 나가면 다시 착하게 살아야지 여기 나와서 하고 싶었던 게 있다며 맞아 나 그 선생님 너무 찾고 싶어 어떤 선생님인데? 나 초등학교 2학년 때 나 공부를 시키려고 되게 노력하신 선생님이 있었거든 어어 서정혜 선생님 선생님 저 팀이 나와요 저 진짜 선생님 한 번 찾아뵙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혹시 이걸 보신다면 저 한 번 진짜 뵙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 방송 보시면 댓글 다실 거야 아 진짜? 악플 다실 수도 있고 아 그 지금 제 누구냐